복지부 장관이 예결위에서 답변한 거 보면 대통령 보고 전날 밤에 중간보고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그래서 정보가 왜 나갔는지 언짢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답에. 당시에 보고할 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이미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났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게 중간보고 성격이라고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과정에서 정부의 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중간보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언짢았다고 하는 얘기들이 서로 얘기가 오고 간 건 맞습니까? 그런 표현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도가 나갔느냐 하는 질책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계신 자리에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미 아침 신문을 보고 파악한 상태에서 이거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아침 현안점검회의를 비서실장이 주재하는데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침 현안점검회의 때 이미 판단하신 거네요? 네. 그날 오후 2시에 복지부 직원 얘기하면 2시에 국민연금정책과장이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감찰을 받으면서 질의응답하고 그 과정에 핸드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 당시 알고... 보고받았습니다. 나중에... 사전 보고받으신 겁니까? 아니, 특별감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찰 지시를 지금 민정수석이 했느냐, 비서관에 했느냐 제가 그걸 물었는데 실장님이 지시하신 거네요?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오후 3시 반에 국민연금정책국장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사무국회의실에서 마찬가지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사후에 보고받으신 겁니다. 네. 국장과장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동의서는 다 제출받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동의서를...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본인 동의서를 받았고 본인 동의하에 제출받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동의서를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얘기를 이때 계속 공개하라고 해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의원님 민정은 저는 저보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제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출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동의서를 공개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민정안부 특성상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정안부 특성이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면 도리어 적극 해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죄송하지만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별 감찰 대상으로 한 사람 중에 국장은 그렇다 치는데 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직지에 보면 감찰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급 이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원래 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찰을 하거나 국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재를 가하는 행동을 할 때는 이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없어도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제에 따라서 명을 한 거기 때문에 감찰을 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 지시 없이 지금 직원들이 임의로 감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한 국가공무원법 32조 1항을 보면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설명처럼 5급 이상 공무원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들 이 사람들을 감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 법리에 대해서 의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로 대통령 비서일 직제 특별감찰반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감찰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양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 대한 임명장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같은 보육정책과장 장호윤 국민연금정책과장에 보호한다.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겁니다. 이거 대통령이 하는 거하고 장관이 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면 국가공무원법 규정도 5급 이상 일반 공무원하고 고위공무원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2조 1항 첫 대목이 거기에 나옵니다. 네. 저희도 32조 1항을 보는데요.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문재인,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 올 거라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관행과 법조항에 어떤 것이 더 중심에 놓고 해석해야 할지는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항의 앞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하고 고위공무원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같은 조항도 필요한 것만 손에서 보시지 말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국민을, 공무원을 감찰을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 지금 제시하신 거에는 5급 과장은 밑에 임명권자가 장관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32조 1항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조항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관행 사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제에서 얘기하는 그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위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조항입니다. 마무리. 고위공무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